오늘 목표는 일단은 푸진까지 찍는 후로 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도 저희가 한번 이제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가 사전에 만약에 다 결정이 되면 그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라를 의식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방이 돼. 나이스! 어 이거 좋은데? 아니 연습해왔네. 사마귀에서 이직하는 거 연습해왔네. 오 잘했다. 오 14백해! 와우! 이메이징! 와! 그렇지 외나포포. 외나포포. 아니면 3엠바가 오른거야. 와! 아니야 이거! 오르는 기술이야! 안 쓰는 기술이야! 괜찮아! 곧장 일어나야 돼! 나이스! 나이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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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니야 이런 기술 아니야.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어. 구밀을 해버려! 왜 높어! 아니야 이거라! 기상기 승리가가 자꾸. 한대 한대 한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오홋호호을 아애 끝났다 끝났다 공부 제일 쉬운거 한 번 더 오! 더 좋아 더 좋아 야비 야 좋아 발딱 공부 발딱 공부 오징어 더 긁어줘야돼 지금 여기에는 웬어퍼 빌바가 너무 무리하고 있어 백댓씨가 빠지니 이제 여유가 이비가 제일 잘하는거 백댓씨 아니야 그런거 가르친적이 없어 백댓씨 이비가 제일 잡기로 빠져나와 잡기로 빠져나와 오징어 긁어 잘했어 나이스 그렇지 이비가 제일 잘하는거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면서 백댓씨치고 웬어퍼 한 번 그렇지 잘 긁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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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려선생님 감사합니다 변신 타임에 찾아 브라운 변신 좋아 한번만 뛰면 돼 하단 한번더 나이스 빠져나오고 그렇지 나이스 쿵쿵따 쿵쿵따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좀만 더 좀만 더 이비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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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비 까비 그만해야돼 그만해야돼 그렇지 이비 이비야비 음비까비 조홍 한 번 더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음비 까비 좋아요 한 번 더 아니 너무 진다면 안돼 너무 진다면 안돼 아아 이비 까비 부지인 부지인 됐다 됐다 여러분 철권은 구라스쿨 아주 좋은 강의 제가 몸으로 느끼고 갑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돼 뭐 해야돼 그렇지 와 나이스 그렇지 다시한번 뒷무릎 깔고 뒷무릎 더 좋고 그렇지 끝났다 상대가 많이 안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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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이겼다 와 잘했다 마지막에 날로 안먹었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날로 안먹었어요 이비야비 은비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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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o 느꼬 deck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